일본길 의사와 함께 샹하이 공원에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 테러를 하는 중입니다 와 진짜 웃긴다 던졌어? 어 너는 이제 여기로 다 온다고 하지 마 야 이렇게라도 만나야지 여기 멕시코 예술 문자지 샤빈 사이클 너 건들자 건들자 탔지? 하나 쪽에 또 있어 아 탔어 여기가 어디라고요? 여기? 미수바 멕시코 예술 공전 멕시코 예술 공전이라고 합니다 멕시코 예술 공전이라고 합니다 피시판으로도 쓰고 있는 저기 여기 동물아? 어? 저기요 동물아 저기요 동물아 여기 동물아 아 자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봐봐 이거 안 켜도 다 안되니까 자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점점 사람 많은 곳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? 괜찮아요 너 땡스 자 예쁘죠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은혁의 댄스 배틀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데 여기 하지 어 좋아 자 지금 여기 멕시코 BJ가 생방송을 진행했네요 어? 돈돈이요? 어? 가보자 가보자 야 돈돈이요 돈돈 어? 그러네? 자 여러분 우와 대박이다 뭐야? 여러분 저희가 진짜 이거 리얼인데요 이 지금 이 지금 돈돈 춤추고 있어 우리가 오는 줄도 모르고 우리 춤을 추고 있어 여기서 야 들어갔어 내가 춤을 텐데 내가 춤을 출래? 야 은혁아 같이 춤춰 야 한번 보여줘 야 은혁아 한번 보여줘 야 우리도 다 골랐어 다 골랐어 아 쏘네이 아 자 지금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자wide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립되고 있습니다 자 떠나야 돼 떠나야 돼 자 가야 됩니다 네 바이바이 저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자 지금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예상했던 어떻게 알았어? 그냥 그냥 추고 있는 거야 여러분 보셨죠? 제가 댄스 배틀 얘기하는 순간 바로 자 지금 이곳은 자 우리는 이제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정석씨 예? 차 어딨어요 지금? 자 지금 멤버들의 유튜브 바로 알았죠? 자 여러분 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카메라를 들고 다시 촬영 중 자 지금 이곳은 아비규환입니다 이곳은 아비규환입니다 이곳은 아비규환입니다 자 지금 아 이거 보세요 아 이거 아 이게 아 미안해 일부러 온 거 같은데 아 미안해 미안 자 이제 우리 딴 데로 이동해야 될 것 같아. 아 지금 말이죠? 원래 내가 저쪽 광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가자. 그러면 한 10분 걸어가야 돼. 자 지금 그 뒤쪽으로 가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우리 어디 숨어있자. 그래. 우리가 조용히 다니고 싶어도 우리가 그냥 워낙 튈 수밖에 없어. 자 그럼 저 뒤에 보이시죠? 네. 드릴러 미니팬미팀을 추는 것 같아요. 저희는 다시 저희 여정을 떠납니다. 아비규원의 시작은 이특위의 라이브였습니다. 아니야 원래 그랬다니까. 내 탓이라고 하지 마. 저 돈돈 커버를 구경하러 갈 생각이었어요. 끝난 거였어요. 자 여러분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진짜 리얼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춤을 추고 있었어. 네. 우리 춤을 추고 있었어요. 우리 춤을 추고 있어요. 저 사랑해요. 자 지금 말씀드리니까 헬기가 헬기가 우리를 촬영하고 있어요. 자 지금 난리에요. 뭐라고요 다시. 헬기까지 헬기가 우리 동선을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 중이에요.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 광장에서 또 한 번 또 다른 인파와 함께 새로운 인파를 만날 겁니다 정말 인파선이 부을 것 같아요 이럴때는 우리도 저 팬들인 척 하자 근데 너무 달라 어디에 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비 교환을 시작한 이 되게 라이브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인파를 끌어모으고 있어요 동해가 아까 그랬어 막 모이라고 근데 교환이 진짜 특수하다 건널게요 다 같이 이동 이렇게 그냥 굳어서 가자 그래 자 그냥 이렇게 자 깃발 들어 자 깃발 들어 어디로 직진 들어가 자 자 자 너무 많다고 얘기하죠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womx2 오 아니 피리 붉는 사나이는 여기 있었네요 아 아 아 피리를 좀 한번 심하게alties 불어볼까 오 어 다음 주에 만나요. 이거 한 번 보시면은 저거 같은데? 자 여러분 지금 이농회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 드세요? 우리 이동혜씨가 아까 다 모이라고 얘기해서 됐다 저기 그 광장으로 갈 거야? 만남의 광장? 나 보고 싶긴 한데 나 가고 싶어 아까 얘기했다고 속갈로인가? 저 이제 방송이 됐으면 속갈로 나왔어? 아직도야? 안 껐어? 안 껐지 저기 다른 광장으로 여러분 이제 저희는 호텔로 돌아갑니다 호텔 앞에 여러분들 속갈로로 모이세요 그냥 이거 좀 열어줄 수 있어? 아니야 진짜 이게 왜냐면 우리 사람들한테 민폐야 땡큐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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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유럽식의 느낌들이 좀 많이 나서 지금 기차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차 태펠로 갔는데 다 같이 와 나 들어가기 싫은데 태펠로 갔다가 태펠로 갔다가 더 있고 싶은데 어차피 여기긴 한데 여기 왜냐면 지금 여기가 그 저희가 멕시코시티라든지 거기 어디지? 멕시코를 또 다른 데서 공연했었잖아 네 아니 어딘지 알지? 멕시코시티 말고 어? 아 잠깐만 거기 이름 뭐였지? 몬테레오? 몬테레오 몬테레오 거기도 갔었는데 형 몬테레오 갔었어? 어 언제? 슈퍼캠프 때 아 진짜? 응 아 기억력이 진짜 좋아 난 멕시코시티 같다 아 그래? 거기가 되게 부산 같아 어 나 거기 가보고 싶어 어 높은 건물들 엄청 많고 저 이태리 형 어? 몬 몬 몬데 태 태 테레비 좀 들어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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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몬테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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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몬테레이예요 몬테레오 뭐야 몬테레오 원래 그러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호텔로 돌아갑니다 아 아 지금 갑자기 멕시코에 활력이 생겼어요 우리가 활력을 넣어주고 간다 그치? 활리라고 하지 않아요? 활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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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력도 뭐 맞죠? 활력 활리 많이 까칠하시네요 지금 라이브 너무 많이 켜가지고 아 그래요? 응가이드가 지금 끌 때가 돼서 왜냐면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난 계속 은혁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킬건데 직장 내가 그냥 알아서 갈게 안돼 알 Yes 나 여기 들려보고 싶었는데 아예 못 봤어요 kot 고 lap 그냥 피리본우사였나에 하다가 끝났어 활력 너 혼자 가도 계속 따라온다 여긴 어쩔 수 없어 Verse IX 아시아인이 너무 튀어 없어서 그치? 우리가 진짜 티나봐 너 머리 색깔 봐봐 동해 옷 색깔 봐봐 튈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우리 방송을 켰다라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생김새가 튀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인터뷰하고 와가지고 메이크업 돼있잖아 더 튈 수도 있지 진짜로 너무 잘생긴 거지 네이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만 할 거니까 여러분 들어가자 왜냐면 이게 또 역사적인 것들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건물들이 그 유럽풍이 나온 이유가 다 역사적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해요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 지금? 광장? 호텔 호텔이요? 은혁이 혼자 나가려고 왜냐하면 세어가는 진짜로 네 여러분 전 이제 그만 아뇨 refres kiss 아 끌 거야 이제 인사하는 중이지 나 근데 형 데이터가 되게 많나봐 나 많지 인터넷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 안녕 안녕